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조주경 기상캐스터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들어서야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회복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병원인 동국대 경주병원이 갈수록 위기입니다. 적자가 4년째 누적되면서 시설은 낙후되고 우수 의료진은 기피하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동안 법인과 조계종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도 적지 않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신생신문사 운영위원들이 지난달 28일 동국대 경주병원에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생존도 버거운 지역 중소 언론사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동국대 경주병원 입장에서는 적자를 단번에 타개할 후원금은 아니지만 부처님 자비를 받은 듯 감동스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 500억 이상의 어떤 그런 기부금을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런 좋은 뜻을 모아서 경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신문사 운영위원들은 경주의 대학병원이 계속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병원이 잘 돼야 경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녁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고 동국대 종합병원이 없으면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동국대 경주병원은 2016년 31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30억 원의 적자가 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외래는 17%, 이번 환자는 12% 더 줄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 선호 현상으로 의료진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자 병원 측은 최근 경주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을 3시간 골든타임 내에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입원전담 전문의 운영, 응급입원실 운영 등의 지원을 건의한 겁니다. 도내 유일의 의과대학이자 경북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동국대 경주병원은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조계종 종단과 재단, 대학 측의 자구 노력과 경주 캠퍼스 이전 논의 중단과 같은 명분을 제공해 경주 시민과 경북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도내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데도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로 자격을 갖춘 도내 지급 대상은 4만 5천여 가구입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은 오늘부터 28일까지이며 주민센터 방문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 인구가 석 달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1월 50만 2,436명이던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달 50만 4,103명을 기록해 석 달 사이 1,367명이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약 52만 명이던 인구가 50만 명대로 줄어들자 올해 초부터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건 이른바 워라벨이 요즘 삶의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죠.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과 생활 균형지수를 조사했더니 대구와 경북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난안전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업체는 남성 육아휴직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떠납니다. 업무가 잘 안될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산의 곳곳에 있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연금 문제 그 제도 때문에 보통 10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출퇴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다 커서 같이 놀아주는 것보다는 좀 그 이제 자아가 생길 때 그럴 때 조금 시간을 줘가지고 몇 달이라도 같이 있으면 좋다 해서 2년 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아 은행 금리 우대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봅니다. 과도한 업무 때문에 가정과 생활에 금이 가지 않도록 일, 생활 균형, 이른바 워라벨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률과 남성 가사노동 시간 등을 따져서 일, 생활 균형지수를 조사했더니 대구는 11위, 경북은 16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대구는 생활과 지자체 관심도 부문에서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나왔지만 일과 제도 부문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유연근무제나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 기업 문화와 제도가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소,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대구에서는 직원들이 법이 보장한 다양한 제도를 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99.9%가 중소기업이라서 가족 친화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의 기업이 성장하려면 가족 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월압의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 당장은 생산에 손해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일정 기간 취업과 직업 훈련 경험이 없는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직단념 청년에게 1대1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는 1인당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의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달달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공공배달앱 달달은 기존 민간 배달앱에 비해 훨씬 낮은 1.8%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경주페이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과도 연계합니다. 또 많은 가맹점이 5에서 10% 할인에 동참해 이용자는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호동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종료에 대비해 오는 2035년 가동을 목표로 신규 자원순환 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주민 편익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하반기에 시민참여 공론화 활동을 시작해 오는 2024년부터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대선 잡룡들은 앞다투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입장을 바꿔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토지 공개념의 태도로 불리는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에게 진단과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의 역행에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상 교수는 이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주택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불로소득을 가만 놔둬라 불로소득 놔둬야 공급이 될 거냐 이거는 시장 원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득권 보호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지대의 이자 차익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토지를 샀으면 가령 100을 주고 샀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3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해의 지대가 5예요. 그러면 지대 5, 이자 3, 5에서 3 뺀 2를 걷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대의 이자 차익세입니다. 하지만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비롯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속함으로 전액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를 단순히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오는 이익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걷자는 것이고 보유세를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했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을 하는 그런 선에서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보유세의 일종인 지대이자 차익세를 도입하면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켜온 정부 규제 정책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은 침해라는 주장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하면 가령 담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도 전혀 안 생기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또 안전하게 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바로 지대이자 차익세의 취지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경북 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2% 상승했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포항은 남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북구 지역의 매매값 상승폭이 큽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관 농업단지로 육성 중인 포항 호미곳 일원에 청보리와 흑보리 등 유색보리가 대규모로 심어져 색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호미곳면 대보리 일대 17헥타르에 청색, 흑색, 자색의 유색보리를 심어 유체와 메밀 등과 어우러진 경관 농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경관농업 조성 면적을 50헥타류로 확대하고 관련 농특산물 유통센터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호미곳 국립등대박물관이 박물관 확대를 위한 개축공사로 오늘 16일까지 휴관합니다. 등대박물관은 현재 추진 중인 박물관 확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야외 화장실을 철거하고 등대문화관 신축이 진행되고 있어 관람객 안전을 위해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대박물관은 내년까지 222억 원을 들여 기존 시설의 등대문화관과 교육생활관, 기획전시 공간 등을 확충해 복합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경북경찰청이 제1기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발적했습니다.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률 전문가와 수사 전문가, 교육계, 여성계 등 외부위원 31명과 경찰 내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기존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확대한 것으로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지휘감독이 적법했는지 등을 심의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 꼭 챙겨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잔뜩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오전 중에는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져 있던 건조주의보는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들어서야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회복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